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빨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8월 2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이 사실상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적인 내부 의사 결정에 법원이 과도한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오늘 서울 남부지법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인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또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디 정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모든 절차가 당원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연이어 개최된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서 비대위가 의결되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당원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정국위원회는 당대표의 6개월 직무 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의원 사퇴로 인한 권리 상황을 종합해서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상임정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식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당원 당규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뭐 상임위원회 소집한 것 거기서 뭐 이런 과반수 투표에 따라서 의결한 것 여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자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본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 이렇게 주장해 왔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그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서 비상상황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첫째 당 대표가 궐위 상태이거나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당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지만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 다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대표가 궐위가 아니라 단순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둘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더라도 당원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최고위원을 뽑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여러 명 중에 몇 명이 사퇴했다라고 해서 그 최고위원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억지로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다 자 그래서 뭔가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재판 결정의 그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가처분을 거의 사실상 인용해 준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 대리인단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원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이게 또 본안 소송에 가면 사실 이게 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당의 자율적인 어떤 활동에 이 사법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또 과연 이게 본안 소송으로까지 그대로 동일한 판결을 유지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 문제는 그때까지 사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혼란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내일 긴급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이 지도체제를 가져갈 것인지 뭐 국회의원 의원들이 논의할 모양인데 지금 참 국민의힘 측으로는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 상황을 좀 수습하고 지금 어제 오늘 연찬회를 열어서 뭔가 으쌰으쌰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번 결정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셈이 된 것이죠 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노출로 발생한 비상 상황이었죠 그 문제를 아니 자신의 실수를 이걸 이준석 몰아내기로 만회하려다가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것이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 6개월 당원권 정지였는데 저는 그 6개월 동안 그 정지 상태로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나았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6개월 사이에 얼마든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결론이 1차적으로나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게 절차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무리없게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뭔가 상황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권성동 자신의 실수를 느닷없이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끼워 맞추다시피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 측에서 체면을 구긴 것인데 아니 이준석 한 명을 쫓아내려다가 된통 당함 이런 꼴이 됐습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당원이 뽑은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 의도도 뻔히 보일 뿐더러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뭔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첫 단추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깨끗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아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그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권성동 이미 예전에 물러났어야 될 권성동부터 빨리 사퇴하라 이걸 촉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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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